전소력과 제 지시만 있다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군요 개치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망진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효율적인 대처로 개치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투하여 쉽게 하지 않아요 전소력이 외부할 수 있습니다 전소력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소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전소력이 부족합니다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목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소에 입에 매운 사이의 도전 다음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